자, 우리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프로젝트에 도입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좀 더 개선시켜 나가볼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어카운팅 앱이라고 하는 저것을 복사를 해서 제어문을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바의 제어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건문, 또 하나는 반복문 이 두 가지인데 조건문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ccountingapp.java를 복사해서 if라고 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열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죠. 마우스를 올려놔 보시면 rename type 즉 클래스의 이름을 바꾼다 라고 하는 저런 도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income, income이 뭐예요? 이익이죠. 번 돈. 자, 번 돈이 만원보다 작을 때는 이 첫 번째 사람이 돈을, 이익을 다 가져가고 만원보다 클 경우에 5대, 3대, 2로 나누고 싶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생겼다라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자, 이렇게 파일을 하나 더 복사해요. 그리고 if 뒤에 under 일십백천만 앱.java 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자, 일단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이 로직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만원보다 적은 돈을 계산하고 싶을 때는 accounting.if.under.man.app 이라고 하는 저 앱을 실행시켜서 실행을 하면 될 것이고 만원보다 더 큰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 앱을 활용하면 될 겁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우리 어떤 욕심을 꿈꿔요? 사용하는 사람이 이런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도 그냥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만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에게 몰아주고 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5대 3대 2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것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인컴이 수익이 만원보다 크다면 얘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즉, 만원보다 작다면 이 else 뒤에 있는 중괄호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얘 여기 있는 이 더블에 대한 선언을 이 위쪽에서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 있는 run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입력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클릭해서 마이 어카운트 이프 앱에다가 우리가 확실한 입력 값을 줄까요? 일시 백천만 점 영 5만이니까 당연히 수익이 만 보다 크겠죠? 그래서 일시 백천만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플라인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합니다. 듀플리케이트 해요. 그리고 얘는 5천을 줍니다. 5천을 주면 수익이 만 보다 작겠죠?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하고요. 자, 그리고 수익이 5천, 그 공급가가 5천 원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인컴이 3천 5백 원 즉, 만 원보다 작다 보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몰아줬죠? 자, 이번에는 만 원보다 큰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만 원보다 큰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우리도 어... 그...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이 조건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동작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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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